안녕하세요. 쇼 음악 중심을 책임지는 샤이닝 보이스 온유. 민호. 쇼 음악 중심을 사랑하는 세일까요? 지영. 수지입니다. 네. 오늘 쇼 음악 중심 뭔가 거대한 뮤직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왜 이러죠? 아니. 어? 온유 씨요? 표정 들었대요? 온유 씨. 지현 씨. 우리끼리만 신나면 뭐해요? 쇼 음악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야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환상적인 뮤직타임이 시작되니까요.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쇼 음악 중심을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도 최고의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선 기대되는 컴백 무대 소개해드릴까요? 그렇습니다. VIP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죠. 스트롱 베이비 승리 씨와 승리.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오신 진아 씨. 그리고 WS501의 박정민 씨가 솔로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발라도 급으로 깜짝 변신한 오렌지 카라멜 엠블렛 시크릿 동방신기까지. 와.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팝 시크릿 부릅니다. 한여름날. 눈이 내릴 때까지. 여름 사랑해. 눈을 통해,